안녕하십니까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 리스크가 이만큼 됐는데 지금 현실화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완전히 현실화 됐죠 재판 재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재판도 제 맘대로 그냥 지각도 하고 맘대로 하니까 재판장이 이제 시간 10분 전에 오십시오라는 얘기도 할 정도가 됐으니 이제 이재명도 제왕적 야당대표라는 그런 꿈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대표직 수행할 수 있습니까 재판 리스크 때문에 월나수목금을 만약에 이 법원에 다녀야 된다면 그런 사람이 당대표직 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공천을 해요 월나수목금 법원에 출근하는 사람이 공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공천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월나수목금을 법원에 다니는 김영 씨가 공천한 거다 당선되겠습니까 힘들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판 리스크가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정자동 개발 법인카드 대북성금 심지어는 법인카드가 말이죠 김혜경 과 이재명에 썼다 이런 그게 있어서 수사 의뢰했다 경찰에 한 사람이 바로 김동연 민주당 지사입니다. 그게 그저께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일파 만파 돼가지고 어저께 언론에 다 나왔죠 그 이유를 나중에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매주 지금 현재 두세 차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월나수목금 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또 뭐 성남 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이재명 이가 참석을 했는데 8시간 동안 이나 피고인석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피고입니다 이 대표가 지각을 했습니다 재판에 지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말이죠 차가 없습니까 무슨 뭐 뭐가 없습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게 지금 제왕이 누구냐 제왕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요 이재명 이재명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고 있고 이재명은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정에도 내 마음대로 안 나간다 오늘 못 나간다 다음에 연기 좀 해달라 그렇게도 하고 그러면 싹 5분 만에 싹 끝나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갖다가 그 권위가 있는 사법부를 갖다가 김명수와 김명수의 휘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재판 시작이 18분인가 16분인가 늦게 가가지고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구두 경고까지 재판장이 할 정도 되면 말이죠 이재명 씨는 깊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래서 재판이 16분가량 지연되니까 재판부가 화난 표정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재명 씨 이재명 피고인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검찰 수사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은 오는 20일에도 이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고 20일 날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내일 또 한 번 나와야 됩니다 지난해 9월에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장동 재판이 없는 때 골라가지고 이제 또 나오고 있겠죠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또 받아야 되고 9월에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장동이 없는 격주에 또 금요일에 열려야 되고 새로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도 이제 곧 대장동 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배당이 됐으니까 곧 재판이 시작될 거고 또 대북손금 사건이 수원지법에 기소되면 수원까지 이동해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고 그때는 또 밥도 또 밥 점심도 먹는 것도 수원에 가서 먹어야 될 때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경기도니까 성남과 경기도에 가까운 데니까 즐거운 여행 삼아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기소 사건이 지금 네 가지인데 일주일 내내 재판을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게다가 이제 재판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해야 되죠 시간이 배로 들죠 배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결과가 이제 자기가 재판소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해야 된다는 사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확인하고 신문을 법정에서 해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증인이라든가 참고의 숫자도 팍팍 불어나지 줄어들리가 없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재명의 도사 같은 법을 어떻게 핸들링하는 것을 잘 아는 이재명 씨가 재판 지연 전략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 재판에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니까 내년 총선까지 심지어는 차기 대선까지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선거 승리로 해서 상황 역전을 노린다는 그 목표가 이재명의 목표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정자만 알아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심에서만 3, 4년 끈 조국 울산 사건 한번 보십시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해 9월에 기소된 선거법 재판이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강제로 1심 마무리해야 되는 규정도 어겨가면서 재판부가 1년이 넘도록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이 강규태 부장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이 규정을 재판부의 내부의 규정까지 어긴다면 그건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죠 내규에 의한 처벌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라고 법을 어기면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이내 1심 마무리하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킨다면 그 판사가 규정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재판부가 1년이 넘도록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제2의 유창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국민들이 바보가 돼도요 다 알아요 언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 또 사법부가 신속하게 판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무슨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안 되죠 판사들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대 정사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빠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게 재판관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원래 당대표를 맞지 말아야 했지만 이젠 재판 때문에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재판 리스크란 맨 처음 할 때 사법 리스크 이재명 했는데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재명 씨가 재판 리스크가 무엇인가가 지금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재판 리스크를 가지고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부패 관련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부패 비리 관련 부분들인데 그런 의혹들인데 이런 의혹을 갖다가 하는 재판에 매일 당대표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화일보 사설자는 오늘 말이죠 현실화한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대표직 수행할 수 있나 딱 이겁니다 제목이 그게 답이 다 나오죠 현재 이재명 재판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어 있는데 대표직 공천도 하고 뭐 하는 대표직 수행할 수 있냐 이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